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17일 오후 2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18년부터 지역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업무협약에 따르면 내년에 먼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136% 이하 가구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며 2018년부터 지역초등학교 전체 학생 12만 3천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현재보다 교육청은 53억 원, 대구시는 1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